근데 사람들이 제로이 보고 어린이날 축하한대 제로이가 어린이야? 14살이니까 어린이집 그래? 그럼 제로이가 뭐 사줄까? 당근 사줄까? 당근 사줄까래 맛있는 거 사줘? 맛있는 거 사줄까? 저 엉덩이 너무 귀여워 엉덩이라도 사줄게 얘기했지 아니면 꽃 한 종이 사줄까? 그지 언니 제로 계속 있잖아 뭘 사주지? 예쁜 옷 사줄까? 앞을 찍어야겠어 엄마가 뻥 찼어? 사주는 것보다 당장 당근 한 조각을 입에 넣어주는 걸 더 행복하게 생각할 것 같아 맞아 당근 줄까? 엄마 당근 줄게 당근 정답 생겨줄게요 야 졸 빨래도 먹는다 빗 한 개 때려졌다 제로가 떨어졌어 한 개 제로 한 개 떨어졌어 아 귀여워 생일선물 아니 오린이날 선물 땡 너무 어머 너무 그냥 거저 먹는다 너무 가성비 선물이네 귀여워 예롱이 어린이날 축하해요 재롱아 우리 집 홈피크닉이야 밖에 사람 너무 많아 재롱이 것도 준비했어요 먹어 오이 너무 두껍네 내 먹을 용으로 좀 써놓는데 이 정도면 재롱이 괜찮지? 아삭아삭 아삭아삭 깜짝이야 오 알았어 잘 가져가 똑똑해 이거 다 먹으면 안되니까 약간 나눠놔야되나? 언니꺼랑 이걸로 이걸로 언니꺼 그러면 여기다 재롱이 먹을 것만 기다려봐 한 이 정도 먹으면 되잖아 천천히 천천히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배분해줄게 하나 가져가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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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내 용으로 언니 뭐야? 재롱이 하나씩 줘야지 이거 하나 가져갈 것인가 이 많은 걸 가져갈 것인가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재롱이 이거 먹어 이거 재롱이 하나 배고 재롱이 신났다 재롱이 신났다 오우 오빠 오우우야 대단한데 어우 왜 이렇게 안 담기지? 아 진짜 정말 속상해 죽겠다 기다려 봐봐 깜짝이야 영상으로 보내는 중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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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왜 기분 좋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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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 However 너무변 멋진 그림 영상에서 드라이地 진실 Red 이를 costing 요리를 못한 서 sink 정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